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로키에 와 있는데요 캐나다 로키 여러 호수 중 유명한 호수 중에 하나인 투잭스 호수에 와 있는데요 오늘 투잭스 호수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투잭스 호수에 왔는데요 보시면 앞에 배들을 탈 수 있는 파킹장이 되어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배를 타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카누를 접고 있기도 합니다 투잭스 호수 보여드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신부인 것 같은데요 하보 촬영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신부가 하보 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 피크닉 테이블에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나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로키의 멋진 투잭스 호수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로키 호수들을 보여주니까 이제 너무 여러분들도 너무 멋진 광경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그것 같이 생각이 들 텐데 저도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 호수들이 너무 멋져서 이제 처음에 봤던 그런 감동이 좀 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멋진 투잭스 호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신부가 열심히 포즈를 취하고 있고 뒤에서 사진사들이 분주한 모습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카누 타신 두 분이 지금 육지로 들어오는 접안하는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레저 스포츠들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캐나다 로키의 여러 호수 중 대표적인 호수 중 하나인 투잭스 레이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신랑이 입장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함께 찍는 사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처음에 결혼 서야 했던 그런 광경을 떠올리시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 여러분 저 길가에 산양가족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바로 옆에서 어우 얘가 실례를 하네요 산양 가족들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수 옆에서 산양 될 모습 정말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중계방송 하듯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저 밑에 호수에 카누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동하는 모습 제가 최대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차가 지금 서 있고요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